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이승만 거짓말 영화 건국전쟁에서 6.25가 개전되자마자 제가 알고 있기로 이승만이 외국 망명을 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화에서는 이승만이 외국 망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망명 자체가 아니요. 전쟁에서 이기면 가장 좋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선조가 우주까지 피난 갔다가 여동으로 망명 가려고 하는 거 진짜 비난받아 마땅하죠. 왜 그럴까요? 당시 광이가 이끄는 세자가 이끄는 분조가 있었으나 그리고 당시 조정 대신들조차도 선조에게 아니 여동으로 가서 정부 자격으로 왕 자격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필부 자격으로 건너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명나라에서 야 너 조선 왕 자격으로 압록강 넘어오지마 개인 자격으로 넘어올려면 넘어와 선조는 나 왕 안 할 테니까 나 혼자 여동으로 가겠다 대신들은 세자를 따르라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만약에 현대전에서도요. 만약에 정말 전 국토가 북한의 인민군에 밀렸으면 저는 망명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망명 정부라도 세워야죠. 그게 마지노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영화 내용입니다. 나중에 미국 무초대사가 이승만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반도를 떠나 망명정부를 세우십시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총을 꺼내들고 세계 최강 미국 무초대사를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인민군이 들어오면 이 총으로 인민군을 쏘고 내 아내를 쏘고 마지막으로 나를 쏘겠다. 끝까지 대한민국 지키다가 죽으면 죽었지. 이 나라를 떠날 수가 없다. 와 이런 영화 자막과 나레이션이 나오면 어르신들 눈물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거는 이 멘트 자체는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기입니다. 이에 당사자의 일기예요. 여러분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일기를 액면 그대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전혀 다른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 대사였던 무초는 뭐라고 했는가 볼게요. 신성모 국방부 장관입니다. 당시 음루 장관이라고 이승만 앞에서 대화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짰던 아부의 달인 신성모 이승만 대통령과 내강을 일본으로 보내 망명정부를 세울 수 있는지 여부를 내게 타진했다. 미국 대사에게 타진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완전히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르죠. 여러분 누구 말을 믿습니까? 이승만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기를 믿습니까? 아니면 미국 대사의 이 증언 기록물을 믿습니까? 자 또 하나 가볼게요. 1996년 4월 14일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본 야마구치연의 6.25 전황 최악일 때 한국 망명정부 검토하고 나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경연합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일본발이네요. 보수꼴 통디 그렇게 좋아하는. 조선일보입니다. 50년 1. 야마구치연의 이승만 망명정부 구상 다나카 회고록에 나와 있고 미 국무부 자료고 와 미국발이고 일본발이야. 상쾌히 신문이야. 이제는 미국 대사가 말했던 것도 거짓말이고 미국발 기록물도 거짓말이고 일본판 신문도 거짓말이고 조선일보 통알보 기록도 거짓말이고 오로지 이승만 부인의 일기만이 진실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영화를 거짓말 투성인 거 증명됩니까? 망명 가려고 했죠. 그걸 비난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왜 영화가 망명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승만이 이렇게 애국자고 자신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다. 그렇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감동을 주려고 하냐. 그게 문제인 거죠. 영화 거짓말 맞죠?